솜씨가 보통 아니네요. 직접 다 한 거예요? 네 뭐 다는 아니지만.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. 나중에 레시피 좀 알려줘요. 나도 한번 해보게. 아 참 너희들 결혼 얘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? 네.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. 아니 뭘 그렇게 뜸을 들여. 너무 오래 뜸 들이다보면은 괜히 반만 타지. 그러게요. 저희도 올해 안에 애들 결혼 시켰으면 해요. 그래요. 연애 기간도 꽤 길었다고 들었는데. 미룰 필요 있나요? 솔직히 윤하 실장에선 서호가 불편하죠. 안 그래요? 회장님. 지난번 디자인 실장 공모는 이제 최종 면접만 남았습니다. 아 그래? 어떻게 좀 많이 모였나? 그런 모양입니다. 전문 심사위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대요. 워낙 출중한 인재들이 많아서. 최종 면접엔 아버지도 참여하실래요? 최종 선택은 아버지가 하셔야죠. 아니. 서 대표가 맡아. 난 보고만 맡겠네.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결국 꿈을 이뤘네 강 실장. 그래 보이세요? 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뭘까? 강 실장 최종 목표는? 글쎄요. 한번 기대해보세요. 제나 강? 병력이 전무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? 첨부서류 한번 봐. 포트폴리오란 기획안심사에서 압도적인 1위야. 아 그래요? 자 시작하죠. 제마관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제마관입니다.